지켜봐주세요 여러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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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기분이 후! 오케이. 우리 팀 유행하다. 맞아 맞아. 안녕 안녕. 그리고 비도 많이 와서 맞아요. 비가 와서 저희 은하도 제대도 못 나오고 세대도 제대도 못 나와서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아쉬워요. 오늘은 비걸이나 목걸이, 반지 같은 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신난 것 같아요. 나 이러니 보기에는 소세지. 저번에 똥머리였는데 아니 맨날 왜 카메라 공격하냐고 카메라랑 싸워. 도와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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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영동이 우리 이러니! 야호! 대박! 그럼 최고! 바디언스 최고! 왜 안 끝나요? 오케이! 끝나! 왜 안 죽여! 깜짝이야! foods!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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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